일단 저희가 일곱 명 정도 와가지고 장을 봐왔습니다. 저희는 잘 놀다가 이제 갑니다. 여수 최상 케이블카 여기는 티켓 모임 발매지 저희는 일반입니다. 크리스탈의 밑에 아래가 유리 투명해요. 열리 투명 뒤로 타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아? 이 2.5km야. 2.5-레미터야. 몇입니다. 갑자기 끊어지면 무거워서 무거워서. 그리고 엄마는 이게 일반 타고 혼자 아니 연발 차지 말고 혼자 타면 더 나가는 거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저쪽으로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타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타고 여기도 이쁘네 물이 다 갈라왔다 여수 iht이켄 그리고 이전에 여수있어 물이까지ière 여수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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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값들 하면 여기 있는게 아니? 와우 여스쿨 값 여섯 값 돌아갑시다 저 원래 나 못봤어 나는 혼나 탔어 몇 살인데? 여섯 값 여섯 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